음색요정 로시가 신곡 오션뷰로 엑소 찬열과 호흡을 맞춘다. 오는 13일 발매되는 로시의 디지털 싱글 오션뷰 피처링에 엑소 찬열이 피처링으로 전격 참여했다. 실력있는 두 아티스트가 만나 한층 풍성한 음악을 완성했으며 올여름 리스너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선사할 예정이다. 로시의 자신의 이름을 내건 발표곡 중 피처링 참여로 인한 칼라보레이션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찬열은 그간 펀치 스테이인 미, 이선의 안부 등 여자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한 만큼 로시와의 칼라보레이션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찬열과 로시의 특급 만남은 로시의 제작자이자 가요계, 레전드 신승훈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앞서 로시는 여름에 청량한 매력을 내세운 콘셉트 포토를 공개하며 청순한 비주얼을 과시, 데뷔 첫 서머송 오션뷰를 향한 기대감을 눕혔다. 로시는 자신만의 매력적인 보이스로 여름 감성을 노래할 예정이며 여기에 찬열이 지원 사격에 나서 최고의 음악적 시너지를 발휘할 전망이다.